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10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머리로 시계 원 그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목 앞으로 늘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어깨 뒤로 팔꿈치 당기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양팔 꼬아 위로 뻗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어깨 회전하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첫번째 전신 늘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등근육 늘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활시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허리 회전하여 의자 짚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몸통 감아 옆구리 운동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첫번째 발가락 들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뒤꿈치 들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발목 돌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엉덩이 근육 늘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발목 들어 올리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은 발바닥 마주보고 무릎 눌러주기 동작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